아우 소리가 약간 지지직거리는데요? 왜 이러지? 좀 상태가 안좋은데? 아마 기다리면 괜찮아질거에요 근데 어? 쉣 못봤음 그니까 다른거 보고 있었어 아우 왜냐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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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빼요 어 얘 힐 있구나 크으 갓프랜이네 어 얘도 써줄 수 있네 음 역시 이 타입이지 이렇게 3인방과 함께 아 여기서는 더 올라가는 길이 어 뭐 槍捌きといい足捌きといいジュディスの戦う姿はとても素敵です。 あら、光栄ね。 クリティア族ってみんな学者派だっていうかインドアのはずだよな。 そういえばクリティア族って戦わないんです? 戦うのがあまり好きじゃないみたい。 じゃあジュディスは特別ってことですね。 変わり者の変わり者ってわけだ。 おかしいわね。そこに敵がいれば戦おうって思うのが普通だと思うけれど。 はい、あの違成爽だよね。 あらが、普通ですか? 普通だよね? しかと言うな。 普通だよね accountsみたい闇。 でしたら普通ですかね。 常侵だよね。 それが普通なんです? これは普通かよ。 普通だよな。 普通だよね sintうから。 あらめなさいの。 常侵 fuerることが所有人に空中なのがい? 이제 쭉쭉 올라가볼께요 이제 쭉쭉 올라가볼께요 어 아이씨 수동이구나 아 멀어 아 잠시만 페인 리플렉트 아 괜찮네 전투를 계속해서 빨리 스킬 다 배우고 범으로 바꾸려고요 피의 리플렉트 공격 짜장 짜장 나이스 올해 짱남이 너무 크다 근데 진짜 짱남 아 씨 많은데요 오렌지 젤리도 주네 개꿀 오늘은 일단 요기까지만 끝내고 녹화를 멈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이사이 이것저것 좀 한다고 생각보다 길게 못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 쥬디스 되게 잘 받아주는데 어 심지어 잠깐만 저거 자세히 보니까 가터였어 아 포상입니다 저런 복장 너무 좋아요 오케이 스턴 빠샤 빠졌어 어 뭐야 아 피를 잘못 봤어 300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쐈나요 아까? 안쐈나? 뭐지? 다음걸로 써야되나? 에잇 야잇 빠샤 빠져 나이스 되었다 어? 뭐야 이거는 해당 안되나? 아 근데 이게 에스톡을 끼면 TP 부담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상관없나? 아 근데 이게 에스톡을 끼면 야 일단 백스텝이 없다 내가 어필 필요없어 어필 필요없어 나이스 딜이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은데? 잠시만 나 스킬에 소드까지 달아놨는데? 왜 칼을 쓰는데 이거밖에 안되지 딜이? 아까 딜이 좀 쎄게 박히던게 400대였잖아요 근데 왜 밴디트 상대로 300대밖에 안박혀 약간 납작이 안나는데? 아직 강한 지금 컨슈머 택으로 딜이 올라간 상태야 까지 근데 약해 이러면 안되지 이거는 반칙이지 응? 뭔가 모자란데? 아 어? 안되는데? 뭘 안한거지? 아 이거다 에이 젠장 이것도 할 필요 없나? 아니 근데 이게 이러면 에스톡을 끼는 이유가 없는데? 원래 끼고 했던게 이거였죠 배틀소드 배틀소드로 껴볼게요 카카파로스 어? 카카파로스 음... 음... 계란버스 아 그렇군요 그것만으로써 납득이 가능하네 이런 문을 왜 만들었는가 삭파리 알아낸 마마 어?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왜있어? 락쇼무도네 띠누크라요 에스톡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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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일루와 아 이것도 딜이 애매하네 이렇게 또하나 배웁니다 그냥 딜 높은게 짱이었어 어 어 저 바람개비 어떻게 먹어? 저거 뭐지? 어떻게 먹는거지? 블루드래곤? 잠시만 아 딜 높은게 짱이라니까 그죠?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4타야 뭐하세요 얘들아 아 아 주디스 너무 좋다 미쳤다 아 연달아 서라니 아 지퍼납 젠 아 으 으 으 아 네 나이스 저 에스테레 댕척하면 귀여워요 어? 잠시만 아! 여기도 틈니바퀴 돌려야 되는구나 이런 이씨 어? 마공이 존나 올라가네 아 근데 에스테레이 이 길은 너무 호구인데 이 길은 또 한 번 움직여야 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 길은 또 한 번 지키는 걸 이 길은 또 한 번 지키는 걸 나이스 빠샤! 아 그걸 가드해? 야 일로 와 아래까부터 돌리고 오면 되나? 어? 뭐야 어? 뭐지? 어? 돌아가는데? 뭐야 아 뭔가 순서가 있나? 어? 이것도 되네? 어? 저기다 아 이거 순서가 있네요 어? 아이씨 에라이 되게 귀찮... 아르르르르 되게 귀찮게 해놨다 아 어? 다음엔 적이네 어? 유리사였어 바람개비가 왜 있나 했다 어? 안 돼 어? 주문하시지 즈 또 어디갔어 이중 거실이 아 저거 어떻게 맞춰야돼? 아아 여기 길이 열리는구나 와 골 때린다 얘네 다음은 어딘데 저 위에꺼? 오케이 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친절해서 다행이네 아니었으면 나 이거 순서찾느라 아마 한참 걸렸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시간당비하고 됐어 열려라 참게 갑시다 갑시다 나 이거 타이밍 되게 귀신같이 잘 잡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야 불안해 야 불안해 야 불안해 락쇼 락쇼 아 이것도 순서 있나 보다 허미 zrobial 저번에는 야 쟤는 왜 각을 못잤겠냐? 와 쉣! 지금! 나이스! 하하하 뒤에 있는 놈부터 하하하 뒤에 있는 놈부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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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하하하 하하 이 저는 나이스 미카 복장을 저걸 내놨더니 얘네랑 헷갈린다 아니 뭐 저따위로 아래꺼 부터네요 다음은 또 어디냐 아래꺼네 슬슬 끝날거 같은데 왜냐면 너무 오래 써먹었어요 지금 이걸 내가 슬슬 지겨워져 아마 제작진도 그정도는 알고 있을거에요 눈치가 있으면 아마 여기서 톱니바퀴 기밀면 끝내고 다른 퍼즐이 나오거나 끝내겠지 요 던전 자체를 에이 에이 이거 뭐 푸린새끼들 이거 야 대 좋아 이새끼야 빠샤 그레이드 벌었다 너무 좋다 다시 위에 재밌네요 스파이크 해머 카롤 선생 1등 와우 24 다음은 어디냐 음 오른쪽이네요 바로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저 콤비네이션이라는 스킬 덕분인가? 한번 볼까요? 아 콤보 플러스네 오 한번만 데미지가 상승한다 저 어차피 그거 잘하잖아요. 자주 하는데 아 그 다음 저 아래꺼네 이거는 아닌가? 아 이것도 같이 하는 거구나 조금까지 하면 끝나나? 아니 여기서 쏘는 거랑 뭔 차인데 빨리 바르보스인지 바르보스인지 발바토스인지 나발인지 잡으러 갑시다 어? 세이프 포인트네? 끝나나 보다 아 그걸 뭔지 모르겠냐 레몬잘리 스매시보우 오우 아저씨 아저씨 거야 가자 아 이거 피 안 채워주는 책이다 아 아니 곧 돛선일 것 같은데 기왕이면 저걸로 주지 너무하나 회복되는 세이버 포인트로 주지 가차 없구만 오 헬바드 너무 세지는데요? 드리스 아이 야 아 사내새끼 팟 됐잖아 아씨 니네 다 죽었어 아이 씨발 돼 돼 이 개새끼들아 아 냄새 나 아 땀냄새나 쌍놈새끼들 PT 심볼? 아 그 행운 행운 심볼이요? 맞지 그거? 어? 아 이거 15 올라가는 거였지 아 시프 망통? 아 잠깐만 시프 망통? 시프 망통이 존나 좋은데 이걸로 바꿔라 방어 더 올라가는 게 낫다 막 딜은 나 혼자 빡세게 해볼게 아니 왜 이렇게 승질이 나있어 왜 이렇게 화만 낼 거야? 침착하라구 기절도 좀 하고 이새끼야 오케이 비켈 구해놨 worden 퍽 꺼져 꺼져 쎄다 너무 쎄다 미쳤다 유리 밖에 없다 이쪽에 가는길인가 보다 세이브하고 옵시다 최상층 갔다가 보스 나왔는데 전멸당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 멘탈이 아마 못 버틸거에요 물론 rpg 게임하면서 그런 경험 한두번 있었던거 아닙니다 근데 빡치는건 빡치는거에요 그죠 이거 피 되게 조금 찬다 근데 전투에 잘 안쓰는 카롤선생을 데리고 그 선생님으로 피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뛰어난거 같네요 음 음 그래서 일단 녹화를 바꿀게요 음